XSFM입니다. I, D, W, K 토요일에 그곳은 알기 싫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윤석열 에디터가 지금은 옆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이런 헛소리. 옛날, 옛적에. 어른들이 이제 애들더러 일찍 오라. 멀리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네. 특히 딸들이 그런 말을 더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저도 옛날 아이라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 정도까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그런 말을 하던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널 위한 거다. 고민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다 개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고민의 대상입니다. 어디까지가 날 위한 거지? 실제로 이게 널 위한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절반을 이야기하지 않죠. 나머지 절반은 날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고 나의 반동적인 사상을 충족시킬 수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반반이잖아요.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너무 보호하면 자유가 침해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언제나. 지금 말이에요. 다른 곳도 아닌 변호사협회 변협에서 여당이 새로 집어넣는 미디어법 관련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축소시킨다라고 공식 선명을 냈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죠.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언론사의 최소 인원을 설정하는 법을 넣었어요. 명백한 언론 탄압이었거든요. 그땐 변협이 왜 나 안 구해주고 저는 그때 직원 어떻게 채용해 이러면서 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한 몇 년은 힘들어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언론사로 안 보이니까 당연히 그러셔도 됩니다만 변협은. 그런데 왜 변협에서 그런 성명을 발표를 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건가? 저도 여전히 그 디테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변협까지 나섰나. 실제로 저기서 왜 그러지? 하는 단체들이 점점 더 이번 미디어법 개정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시민 여론은 이러한 보수의 움직임에 대해서 상당히 싸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닌 분들도 많겠죠. 한국 언론은 자유 이상의 어떤 방종을 했고 그게 실제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다수입니다. 그러한 시민들도 지금 미디어법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잘 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랬다가 정말로 자유를 크게 제한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가장 중요한 첫 발은 많이 고민하는 건 것 같아요. 그렇게. 숨겨놓고 있지 말고 최대한 토론이라도 해보든가요. 그러면 개정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법 개정 안 하고 그냥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많을까?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이가윤 코너는 제가 알기로 그런 사회가 쉽게 만지기 힘든 문제 사회가 쉽게 아직까지는 만지기 힘든 고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같은 세대들 간에는 그냥 자기가 본 드라마나 영화로 사례를 들면 돼요. 저와 그런 점에서 이가윤 팀장과 저는 대화가 안 통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더군요. 그래서 속성으로나마 열심히 제가 드라마를 보고 왔습니다. 폴아웃도 해야 됐는데 요즘 드라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왓챠와 넷플릭스를 껴안고 사는 여러분들 이 작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작품이요? 더 볼드 타입입니다. 컨트롤 B? 그렇죠. 컨트롤 B 20년대의 섹스앤더시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주 성급한 비교고요. 다만 차이점을 생각하면 비교할 법도 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억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있다 하지 그랬어. 응?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자, 안 나가시는 분들께는 드라마 보기 좋은 추석이 옵니다만 안 나갈 거면 더더욱이 선물은 사야 돼요. 추석 맞이 이벤트 원래 기존에는 10 플러스 2 이벤트를 했는데요. 여기서 더 진화해서 5 플러스 1 그리고 10 플러스 3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할인 폭은 더 커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훨씬 커졌죠. 네. 거기다 가격 할인까지 들어갔습니다. 치약으로 치자면은 이제 진짜 버리기 직전에 가장 끝에서 짜낸 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펴고 닫으면 완벽한 진공 상태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현명한 사람들은 그냥 과외로 자르더라고요. 꾸준히 요즘 치약을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감사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 요즘 치약이 입마름에 좋다는 후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유면상 PD가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이게 실제 효능이냐. 코코넛에서 추출한 자연유래 계면활상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성분으로 인해서 입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오일, 라벤더오일 등의 오일류의 사용으로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이거는 확실히 다른 치약들하고 좀 다른 지점입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입안이 마르는 것이 적어지면 무엇이 좋으냐. 물론 구치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구치에 좀 높은 확률이... 입안이 마를 때. 네. 치약 성분을 덜 헹궈내서 입안이 마를 때거든요. 그리고 또한 역류성 식도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치약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매는 지금 가서 하시면 5플러스1, 10플러스3, 게다가 가격 할인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강건강에 불만이 많은 분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배우는 도중에 칼럼 이가현 코너 2021년 8월에 이가현 코너입니다. 이가현 팀장이 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노는 여름을 보내고 계십니다. 네. 퇴사하고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네. 고얘기도 좀 이따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논이 어때요? 아, 논이 좋죠. 근데 백수가 역시 제일 바쁜 것 같아요. 백수는 왜 바쁘죠? 저의 특성인 것 같은데 저는 쉬는 걸 약간 좀 불안해하거든요. 아, 그런 양반들이 있죠. 네. 그래서 계속 뭔가 일을 자꾸 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회사에 있을 때는 아, 내가 회사에 있으니까 이런 일까지는 못해하고 컷을 하게 되는데 이제 회사에 없으니까 다 이렇게 막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집에 오래 있으면 흔히 말하는 홈 인프루브먼트 집에 자꾸 뭘 해요. 집에 뭘 하는 게 뭐요? 예를 들어 뭐 가구를 바꿔본다거나 평상시에 시간을 내서 절대 할 수 없는 청소를 한다거나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루틴한 일이 없어질 때 벌리기 좋은 일들이 있죠. 아, 맞아요. 시간이 많을 때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들이. 그중에는 이제 시즌 몰아보기 같은 것도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몰아보시면 좋을 만한 드라마 하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드라마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서 갖고 왔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또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더 볼드 타입이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제가 요즘 드라마 볼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방송에 드라마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줄여놓은 버전을 몰아봐야 할 때가 있어요. 줄여놓은 버전이면 짤 같은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유튜브에도 보면 이렇게 내용 줄여놓은... 그렇죠. 하는 수 없이 그렇게 봤어야 했는데 느낌상 이상하게 이 이가윤 코너는 세대차를 기정사실로 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 20대 초중반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드라마 중에는 섹스앤더시티가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뭔지는 알아요. 저도 그거 다시 이제 왓챠랑 넷플릭스 왓챠인가 있어가지고 한두화 보다가 좀 잘 저는 안 맞더라고요. 사실 20년 전 히트 드라마를 굳이 찾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더 볼드 타입이 섹스앤더시티랑 좀 비슷하다고 늘 많이 평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시 20대였던 사람들이 40대가 돼서 드라마를 보았을 때는 저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섹스앤더시티는 그 시절에 어울렸습니다. 개정 증보판인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약간 요새 얘기를 좀 많이 다루는 것 같긴 해요. 요새 총기 이슈 뭐 이런 것도 다루고 있고요. 드라마에서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알아들으실 분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드라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섹스앤더시티에도 직업의 전문성 같은 코드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막장 드라마하고 똑같죠. 이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 이유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한 사회적인 이슈들도 나오지 않아요. 주로 로맨스와 패션이었죠. 실제로 패션이 너무 많이 히트를 했고. 네. 하지만 이 더 볼드 타입이라는 드라마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공감을 얻어내는 방식이. 이 드라마는 직장 생활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이 볼드라는 게 대담한 용기 있는 약간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타입이라고 쓰면 그냥 굵은 글씨체. 여기서 제가 느끼기로 이 제목은 좀 대담한 여성 3명들의 그런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좀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인, 캣, 서튼 이런 3명의 여성이 나와요. 김고기 셋입니다. 네. 20대 여성이고 이 사람들의 우정과 직장 생활. 다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룬 드라마이고요. 일을 하는 곳이 뉴욕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하고 패션을 다루는 잡지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여성들의 얘기를 조금 갖고 와봤는데요. 각자 막 다들 좀 생각할 거리들을 주거든요. 캣이랑 제인이랑 서튼 각 3명의 여성 주인공들이. 그런데 그중에서 서튼이라는 캐릭터의 연애 이야기에서 좀 여기는 이렇구나. 우리랑 좀 다르구나라는 점이 있더라고요. 좀 이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죠. 그런데 이게 좀 이 드라마가 반전이 있거나 이런 드라마는 아니어서 아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스포를 좀 민감하시면 알아서 이렇게 좀... 이게 또 미국에 히트하는 드라마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악당이 아예 없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이것도 크게 악을 물리치거나 이런 거나... 어마어마한 대립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걸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이제 이 서튼이라는 캐릭터는 20대 여성이고 이제 패션 일을 원래 하고 싶은데 좀 생계 때문에 비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이제 꿈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극 초반부에 나왔던 내용들은 이 서튼이라는 캐릭터가 그 일하는 곳이 스칼렛 잡지 잡지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비서로 일을 하는데 이 스칼렛 잡지에 모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 회사의 임원인 그 이사회의 임원과 이제 비밀로 연애를 해요. 나이차가 15살이라는 연상이고 변호사이고 극 중에 이제 서튼의 말을 따르면 표현에 따르면 자신의 연봉이 이 임원의 일주일 용돈이라고 이제 칭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직급을 가진 사람과 연애를 이제 하거든요. 미국의 빈부격차는 그렇게 심하니까요. 이거 사내 연애를 하는데 비밀로 사내 연애를 해요. 그 이유는 뭐 흔히들 비밀로 할 땐 다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근데 흔히들 저도 이제 예상했던 거는 아 뭐 그냥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비밀로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국 드라마 많이 본다. 불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인데.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 볼 가능성도 있고 아 뭐. 편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커리어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비밀로 연애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내 연애를 금지를 아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연애가 발각이 됐을 때는 이제 해고될 수 있는 커리어가 다 꺾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많이들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 미국 내에서 회사 다니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특히나 많이 느끼실 텐데 한국은요. 미국 회사 특유의 계약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한국에 담으면 인권 문제 엄청 불거질 일들 투성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의 회사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공연이 사내 연애를 금지하기도 하고 소셜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말을 쓰면 계약이 해지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에 손해를 주는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을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노동권 탈압 아닌가 라고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많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계약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이유가 있죠. 다만 개인들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비밀 연애처럼. 맞아요. 저는 근데 이게 이거 사생활이고 이 사람의 노동자의 자유인데 이걸 어떻게 회사에서 막을 수가 있지 되게 의아한 거예요. 한국인이 봤을 때는 무슨 동성동본 결혼금지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회사에서 이걸 막을 수가 있지? 너무 그게 의아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연애를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기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평상원들끼리의 연애 같은 경우는 그냥 허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직급 차이가 있는 경우 이 드라마처럼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일 경우에서는 금지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인탈 같은 경우도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사내 규정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예전에 CEO 중에 한 명이 과거에 직원하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고 알려져서 사표를 낸다던가 그리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CEO가 해고 통제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은 이제 이혼한 상태여가지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사내 규정의 부하 직원 간의 연애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부하 직원 간 연애를 했기 때문에 해고 통제를 받은 일들도 있고 이런 대표적인 회사들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좀 있는 회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좀 그 이유들을 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익 안 가가지고 그렇죠. 그냥 봤을 땐 이게 왜 이러나 싶죠? 알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드라마상에서는 이제 서튼 여성 캐릭터가 먼저 임원한테 반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반대의 경우에 문제가 되죠. 훨씬 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15살 많은 상사가 둘이 밥을 먹자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하기 쉽지 않고 또 거절을 했을 때 업무상에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혹시 그냥 뭐 직원 간의 관계로서 얘기하는 건데 착각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좀 위계에 의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성폭력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하는 게 이제 여성 인권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뿐더러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죠? 네. 회사의 여론이 나빠지면 이미지 실추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나중에 회사의 여론이 나빠졌다라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유만 가지고도 CEO나 CEO까지 안 올라가도 됩니다. 임원들은 그냥 이 사회에서 해고 당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뭐 성폭행 문제가 나중에 이제 됐다.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미지 실추니까 뭐 그런 걸 위해서 이제 금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 외에도 물론 뭐 이 드라마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만약에 그 하급자가 먼저 반했으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으면 어떡하냐. 근데 법이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다른 답답함이 발생하는 걸 조금 참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항인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그런 계약 자유를 조금 더 중시하는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평들도 있더라고요. 네. 시장 자유의 무게를 더 뒀더니 그 기업이 만들어 놓은 내규가 너무 무서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무섭다기보다는 반대로 봤을 때는 그래도 허용해줘도 될 법한 데 수준인데 이거는 이제 위계에 의한 강압의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이제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로는 뭐 생상성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연애하느라 뭐 일을 잘 안 해도 될 것이다 뭐 약간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럴까요? 또 뭐 보안 문제도 있죠. 이렇게 연애를 했을 때 회사에 세워나가면 안 되는 뭐 정보라던가 뭐 비밀 기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연애관계에 배기업에 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보안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이제 만약에 연애를 했다가 헤어지게 된 경우에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보복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을 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회사를 이직할 수가 있는데 약간 그렇게 이직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또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직 사유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헤어지고 회사 입장에서 다 기껏 키워놨더니 연애 문제로 인간사가 참 간단치가 않은 게 그래서 그건 저도 늘 궁금해했던 거거든요. 산업 스파이도 그렇고 국방 기술 관련된 스파이도 그렇고 성별이 어떻든 일단 겁나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뭘 무기로 하는지 뻔히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내연에 금지할 법하죠. 약간 본인의 회사 이익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또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됐을 때 그 연애 상대한테 특혜를 줄 수가 있잖아요. 매우 그렇습니다. 특혜를 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직원의 동료들이 회사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까지 생각해야 되는군요. 얘가 연애를 하기 때문에 얘는 좀 더 좋은 기회를 얻고 승진을 할 수 있었던 거다. 만약에 정말 정말 유능한 사람이 상사하고 연애를 한다 그래도 근무 평정을 좋게 받으면 옆에서 그렇게 끌어내리는 게 보통 인간의 성의식이죠. 이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연애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고 드라마에서도 이 서튼 캐릭터도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받고 따돌림당하고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금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여성 인권을 위해서도 좀 제한을 하고 금지를 하고 이런 역사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이런 이슈를 사회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으면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떠올릴 게 이 이슈이긴 한데 왜냐하면 실제로 이 이슈 때문에 그런 제도들이 생겨난 거고 회사들에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게 여성 인권에 의해서 도입이 된 제도 뭐 정책 뭐 그런 규제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드라마에 나온 캐릭터처럼 한편으로는 여성의 자유를 좀 억압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에서 보면 아 그래 이런 건 안타까운 일이지 하고 그냥 드라마 소비자는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일이면 자기 일이면 혹은 내가 시사 문제에 대해서 허구헌 날 고민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면 이런 문제 상정 안 해요. 그건 뭐 아 그냥 개인들의 이런 사사로운 뭐 이런 일들이니까요. 그래도 개혁은 이루어져야 되나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도 해요. 더 우린 큰 문제에 집중해야 되고요. 근데 좀 이걸 보면서도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내연애 금지를 하게 된 맥락이랑 배경 관련돼서 또 히잡 얘기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히잡도 히잡이 이제 여성에 대한 억압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제 반대로는 또 히잡을 억지로 벗기려고 강압하지 말라 이런 반발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최근에서는 지난달에 유럽연합 최고법원에서는 또 판결을 하나를 낸 게 직원한테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게 적법하다 이런 판결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잡이 이제 이슬람 여성들이 주로 강요를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이제 무슬림 여성들이 히잡을 썼을 때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중립적인 이미지를 줘야 되고 괜히 괜한 시시비비에 휩싸이지 않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종교적인 거라든가 여러 위협들이 회사 입장에서 생기니까 아예 이제 일터에서 금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합법을 한 게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오래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저게 무슨 미친 소리야 하실 텐데 이건 지역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맞아요. 독일에서 이제 무슬림 여성 두 명한테 한 분은 이제 아동 돌봄센터에 일하셨던 분이고 한 분은 의약품 소매점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일터에서 히잡 착용 계속하면 해고할 수 있다라고 이제 통보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적법하다. 해고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었고요. 그런데 독일뿐만 아니라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2004년부터 공립학교에서는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거 히잡을 포함해서 그걸 이제 금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드라마에서도 이제 첫 장면에 나오는 부분이 아까 그 세 명 메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캣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여기서 이제 여성이랑 연애를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 연애 상대인 어디나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어디나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예술가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무슬림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잡을 쓰고 그 히잡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예술 프로젝트들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캣이 물어봐요. 그런데 왜 당신은 히잡을 쓰냐. 이거 모순적이지 않냐. 여성 인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히잡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한테 얼굴 등 가릴 것을 강요하는 억압이고 또 이 히잡이 상징을 하는 게 머리카락이 남성을 유혹할 수 있으니 좀 그런 여성성을 다 가리고 좀 뭐 순결 정숙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이제 하나의 매개체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평생을 이슬람권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라서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다 내가. 그런 여성이다. 그 사람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만약에 고민해본 적 없는 문제라면 하나부터 끝까지 이상한 소리거든요. 그냥 이건 당연한 건데. 미친 소리하고 그래 왜 그래. 나 잘 살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끄집어내고 길게 얘기해본 경험이 인류에게 은근히 부족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뭐 사회 분위기로 강요한다든가 아니면 율법상으로 좀 더 세게 의무상으로서 적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여성에 대한 억압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캣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이거는 페미니스트가 히잡을 쓰는 거는 모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은 또 이해가 가거든요. 미국인 여성의 시각이죠. 그렇죠. 미국인 여성의 시각에서 무슬림 여성을 바라봤을 때 다수의 한국 시민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많은 거 많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어디나라는 캐릭터는 히잡을 쓰는 거는 내 선택이다. 이거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다. 라고 나를 히잡은 오히려 나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이슬람 문화권 밖에서 사는 무슬림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게 강요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드러내는 하나의 선택인 경우들이 더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점점 그렇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거기 문화권에 지금 당장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요가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무슬림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자기가 선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또 당사자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낯설게 보기의 영역의 문제에서 좀 얘기를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이제 특히 대도시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으로 이 부르카나 히잡을 보시게 되냐면 아이돌 콘서트 할 때 아 맞아요. 그 영상 이런 거에 많이 나와서 실제로 원정 오는 팬들이 있죠. 아 맞아요. 그런 팬들과 그분들 중에 이슬람 문화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조금 날씨가 습하고 해가 좀 세고 이런 거 찹니다. 안 찰티도 있어요. 간혹.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평생 늘 그걸 하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평생 아무도 이런 걸 안 하는 한국에서 봤을 때는 저거 무슨 아이템인지 하고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2019년을 생각해 보시면 그 어떤 인류도 저 사람 왜 마스크 썼지라고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눈이 반응하는 본능이 반응하는 어떤 기재가 거부감을 형성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받는다는 거죠. 서구 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쪽은 그게 또 익숙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파악하실 수 있냐면 이슬람권 국가 출신 혹은 그 국가에 있는 유명한 패셔니스타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서양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성복들도 있고 수영복 모델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 흔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의 사진들도 보다가 푸르카나 히잡이 나와요. 계속. 중간중간에. 근데 그게 엄청나게 포멀한 거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 개의 패션 아이템들 중에 하나처럼 쓰여요. 그 느낌을 보고 나면 그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저는 유튜브로 화장 영상이 요새는 안 보는데 옛날에는 메이크업하는 영상들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제 저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고등학교 졸업할 때들 많이 보고 그래야 저는 성인돼서 많이 봤는데요. 늦게 배우는 양반들이 있죠. 그게 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타고 타다 보면 이제 히잡이나 눈만 이렇게 내놓고 가리는 형태를 쓰시고 그 상태에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꽤 그런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눈화장을 좀 이렇게 많이 광조하는 형태로. 그렇죠.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또 융합하는 본인의 상황에서 메이크업을 또 적용하는 그런 것도 하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마스크를 쓰는 시대에는 이제 궁금하니까 인류의 그쪽에 있던 인류의 지식을 꺼냈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인류가 아 니카 파고 눈만 잘 화장하는 법 저 사람들은 몇백 년째 알고 있겠구나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많이 나와요. 마스크 어떻게 안 묶게 화장 잘하는지 아무튼 근데 제가 저 처음 뵀을 때 제가 한참 정신 차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머리를 쫑쫑 따고 있었죠. 맞아요. 그 코너를 처음 했을 때 관리하는 법을 잘 모르니까 이 관리법 및 머리 감는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찾아 봅니다. 그러면 보통은 미국에 계신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랑 저랑 머릿결이 다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아무 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외모에서 보이는 것들 가지고 배우자 그러면 문턱을 넘어섰는데 한참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당장 저 사람들은 히잡 아래에 몇백 년 동안 억눌려 있었어 라고 결론내는 건 꽤 성급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나의 시각으로서 재단 나는 거잖아요. 함부로 남의 삶을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런 부분도 있구나 싶었던 거는 직장에서 아까 독일 사례처럼 유럽 사례처럼 직장 내 히잡을 금지를 시키게 되면 이 무슬림 여성들이 취업하고 사회 진출하는 게 어려워진다 라는 좀 그런 비판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히잡을 벗고 바로 다시 일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을 포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일을 포기한 사람들도 꽤 많을 거다.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전쟁에 몇 번 1, 2차 대전이 있었는데 전쟁에 승리한 것이 이슬람 국가였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전히 미국이 변방 이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나가서 취업하려고 어려움을 겪고 저것들은 최근까지 노예제나 인정하던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서롬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그 평행 우주가 있고 2021년 7월달에 EU 최고 법원이 아동 돌봄센터나 의약품 소매점에서 청바지 입고 근무하는 사람 을 금지시켰을 수도 있어. 청바지 입지 말라고. 야 너네는 미국 청교도의 후예들이라고 자랑하는 거냐. 그런 상대성을 생각을 해본 다음을 생각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XSFM입니다.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달콤한 거 상큼한 거 맛있는 거 다 있다 꾸릅꾸릅 달콤한 마카롱 고소한 에그타르트 배고픈 순간은 꾸릅꾸릅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G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저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히잡을 쓰는 게 이게 그냥 여러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라면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히잡을 쓰는 것이든 안 쓰는 것이든 이게 강요가 되었을 때는 그 문제죠. 여성 인권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데 도움이 실제로 되나? 쓰는 것에 대한 강요와 싸워야 되고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강요와도 싸워야 되잖아요. 이게 어렵죠. 양쪽이 다 강요로 느껴지는 게 이게 양쪽 중에 뭐 하나라도 여성 인권에 그게 그렇다고 도움이 되는 건가? 21세기 페미니즘에 닥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하나만 갖고 싸울 수 있나? 아 맞아요. 그런 질문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에 소개해 주신 내용이. 맞아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약간 이게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 30대의 온라인 위주로 활동을 하는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는 꾸미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요를 되게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많이 묻지마. 이걸 많이 묻지마. 방송에서 우리야 뭐 라디오 방송국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만 방송에서 얘기하기 꽤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고 이게 이제 원리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부 인사들이 제가 80년대, 90년대 NL이 떠오른다라고 자꾸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상한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요. 우리가 평일 폴아웃 시간에도 제가 그렇게 해서 망한 조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디 가면 아무 꾸민도 안 해야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곳이 있다더라. 그건 그거대로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여성들에게 지나치게 꾸밈이 강요되고 쇼컷하면 욕먹고 약간 그런 상황들도 다 이해를 하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돼요. 화장을 했다고 또 그 화장을 한 여성들한테 또 뭐라 하는 것도 왜 또 여성들한테 또 뭐라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특권의식 및 계급의식을 흡수하게 된 거죠. 그것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수년 내로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희잡도 그렇고 이 서튼 캐릭터의 나이와 직급 차이가 있는 사내 연애도 그렇고 이게 여성의 자유인지 아니면 여성의 억압을 막기 위한 것을 좀 더 중요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시스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스템도 그걸 고민 그게 꽤 고민스러운 일일 거예요. 멍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기보다는 치안의 문제로 어떤 것들의 규제를 좀 만들어 놓은 나라들이 있다고 치죠.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밤에 막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편은 아니니까 한국도 다수시민들에게 편한 곳은 아닙니다만 밤에. 근데 뭐 통금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치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떠한 인권운동가들은 밤에 돌아다닐 자유를 위해 또 싸울 거예요. 그럼 시스템은 난감할 거예요. 아니 범죄 때문에 그러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내부에서는 사실은 여성이 밤에 돌아다니는 꼴을 못 보는 원리주의자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어렵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명분으로서 치안 이런 얘기를 할 테고 그죠. 치안이라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다음 시즌에서 드라마에서 이 내용이 약간 바뀌어요. 그 다음 시즌에서는 회사의 방침이 바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회사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세상도 바뀌고 우리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성희롱 방지 정책을 다시 검토를 해보니 좀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했다. 그래서 그 정리한 내용은 소속 부서나 직급 상관없이 위아래의 직급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사내연애를 한다면 인서팀에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면담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관계가 서로 합의로 하는 관계다. 강압이나 위기에 의한 관계가 아니다. 라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그 문서를 작성을 하면 사내연애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더라고요. 죄송스럽게도 저는 옛날 드라마만 보던 사람이라 드라마 하우스에 보면요. 주인공의 의사고 여자친구가 원장님이에요. 근데 이제 직급 차이가 한참 나요. 여자가 더 높은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해서 불려갑니다. 둘이. 자의에 의한 연애다라는 걸 밝히는 인터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꾸 의심하니까 왜냐하면은 주인공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장 당시까지 번듯한 사람이 왜 저런 사람이 왜 안 해느냐. 그래서 그냥 신체를 만지죠. 증명하는 방식으로. 증명으로.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나중에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상당히 많은 회사와 기관들이 이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다라고 증명하는 것. 약간 절충안으로서 쓰는 것 같아요. 회사의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또 이제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도 보장을 해주면서. 맞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도 바로 이렇게 사내의 연애가 허용됐다고 해서 공개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특혜를 받은 거다라는 소문도 걱정이 되고 또 이제 본인이 능력 있는 여성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여성으로서 여겨지기보다는 아 걔 누구랑 연애하는 사람 연애하는 애 정치질하는 애 필요 이상의 어려질까봐 그래서 이제 얘기를 처음에 못하고 규제가 박풀려도 억압을 하던 건 사회 분위기로 남기 때문에 그 억압은 계속 무섭죠. 저는 이제 아 이제 시즌2에서 첫 화에서 바로 이제 이 회사 방치를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앞으로는 좀 뭐 그래도 편하게 연애하고 맞아요. 알콤데콘한 모습 나오려다 했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남성 상사한테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밝혀지고 나니까 남성 상사한테는 이제 그 같은 이사회 임원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남성들이 아 부럽다 성공했네 어떻게 만나냐 아 나도 알려달라 막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요. 최근에 유명한 중국의 배우 겸 감독이 무슨 무슨 한 서른섯 살 차이나 하는 사람하고 뭐 예예 연문이 퍼져가지고 뭐 그런 관련 얘기하던데 아마도 사람들 반응이 비슷할 겁니다. 네. 현실이네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처럼 이제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용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이제 요새는 요새는 특히 더 그런 회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절충선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그래서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아니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저는 그런 얘기 별로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재작년에 19년도에 토스에서 하나 이제 관련된 토스는 그 앱을 말하는 건데요. 그 이제 송금 간편하게 하는 은행 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앱을 만드는 회사 서비스하는 회사 네. 금융업이죠. 네. 그 이제 회사에서 이제 신입 사원들한테 교육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그 교육 자료 내용에서 사내 연애를 금지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직원들이 이거는 사생활 침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을 했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해명을 했던 내용은 이거는 규칙이 아니라 그냥 권고사항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던 일이 있더라고요. 세상 모든 권고는 하다 안 되면은 다 회사에서 자르는 거야 정도의 얘기. 근데 이게 진짜로 미국과 한국의 차이죠. 한국은 이제 근로자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아주 이상하게도 아주 어색하게도 이 지점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노동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 해군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들끼리 이성교제 이성교제 금지하고 또 이제 1학년하고 상급생 간의 이성교제도 금지를 한다라고 생활예교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연애하려면 2학년 때까지 들키지 마라. 그리고 이제 동급자끼들끼리 하고 네. 근데 아름아름 다들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적발돼서 징계받은 사람도 꽤 되고요. 근데 이 이유가 이제 1학년 생도들끼리 이성교제를 이제 하면은 이제 1학년 때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둘만 이렇게 또 너무 친밀하게 되면은 생활 적응하기가 또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관학교 입장도 이해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급생이 이제 강제로 교제를 요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또 그 위계의 관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금지를 한다. 이것도 아무리 그래도 군인들은 기수가 깡패니까 네. 이것도 되게 납득이 가는 이유잖아요.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그때 징계받았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에서도 이거 인권침해다. 이제 행복추구권에 대한 침해고 사생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개정을 하기로 한 일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근로기준법상으로도 불법이더라고요. 만약에 사내연했다고 해고를 하면 네. 야 이게 아니 다 이해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묘하고 어색한 그림인 게 이 지점에 있어서는 국가가 기업보다 센네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오히려 국가가 보호를 잘하고 있는 네. 한국의 법은 되게 좀 항상 느끼는 건데 법은 되게 잘 되는 것 같다. 현실에서 좀 그렇게 구현이 안 처리하는 사람들이 때로 이상해서 네. 좀 이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뭐 기타 징벌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보통 이 판례들을 봤을 때 이 정당한 이유에는 사내연의 금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처음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 수준의 중소기업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은 확인을 하는 게 좋죠. 상당 부분 취업규칙을 일부러 확인하도록 권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취업규칙들 확인하십니다. 근데 취업규칙에다가 써놓은 회사들도 적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우리 회사 이거 있는데 괜찮냐 이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사내연의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거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거 묻는 질문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직접 받아보신 적은 없죠. 네. 직접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다른 고통이 더 많고 한국 사람들은 은근히 보수적이라 이런 걸 뭘 상담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제가 아는 바로는 취업규칙은 법적 회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만약에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게 규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법이 상위조항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죠. 네. 한국은 이렇군요. 어디가 더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하나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이걸 보면서 어쨌든 연애에도 이제 직장에서의 사적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 관련돼서는 한국에서는 또 펜스룰 얘기한 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 사실 전 세계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저는 이게 개인의 경험이 부족해서 생겨난 오해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여튼 네. 펜스룰이 전 세계적으로도 미투운동 한창 있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많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최근에도 또 다시 글들이 보이더라고요. 남성이 이런 좀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무고죄의 희생자가 오히려 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를 막기 위해서 여성 채용하면 안 된다.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펜스룰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글들이 좀 많이 요새 또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시민 남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러시구먼 하고 조금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활동가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여성이 이런 말을 하면 무서워요. 이건 정치적 극우거든요. 아니 이게 이거는 원리주의자가 할 말인데 왜 이리야 싶은 생각이 들죠. 너무 인터넷에서 신비성이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보이는 글들 중에서는 펜스룰 참 펜스룰 사이다 썰 펜스룰 해서 남성을 잘 지킬 수 있었다. 이런 글들도 많이 보이고 인기 있는 글로 올라가고 이러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결국은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반쪽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켜지면 그런데 저는 이게 여성을 고용하면 안 된다. 사실 펜스룰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펜스룰 맞나? 이건 펜스룰도 아니지 않나? 그거죠. 이걸 여성을 다른 민족이나 인종으로 바꿔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혹은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능 못 친 사람으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펜스룰 같은 경우도 이게 시작이 된 게 펜스룰 이름이 유래가 된 거는 부통령 이름 따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는 아내 이외의 다른 여성과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고 또 아내 없이는 술이 있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의 취지는 이 사람은 결혼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인거거든요. 하도 다른 정치인들도 성 스캔들이나 불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제 아내와 결혼생활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은 거고 여기서 우리가 펜스룰을 비판할 때 있어서 비판할 지점들은 그럼 여성은 살짝 네트워킹을 쌓을 수 없는 거냐 우리도 멘토가 필요하고 그런 멘토들은 보통 식사를 하거나 술을 먹거나 이런 자리에서도 조금 더 회사 생활에 관련된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간단한 실험이 가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에 정 부통령은 남남이에요. 근데 그 다음번 정 부통령 부통령은 여자잖아요. 이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이 안 돼요. 게다가 저는 마이크 펜스의 이 사례에 대한 얘기를 듣고 가장 이상하고 사람들이 짚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이게 룰이려면 가정생활이 엄청 남편에게 폭력적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당연하다고 여기는 게 그렇게 남성으로서 자랑할 일인가? 나는 그 정도로 자제가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남성이 적다는 게 아쉬웠어요. 자각이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건 결혼이 폭력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튼. 그래서 이게 사적인 네트워킹을 쌓을 기회에 대한 그게 여성한테 기회가 없다. 약간 이런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일에 대해서 아예 그 고용 자체를 막겠다라는 거는 펜스를조차도 아닌 차별 행위다. 이런 생각들이 요새 들더라고요. 매우 그렇습니다. 또 관련돼서 좀 하나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여성이 네트워킹 형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그전에 계속 운동을 했었잖아요.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불만이 있었을 때는 그 남성 후배들은 남성 선배랑 같이 술 먹고 자취방 우르르 가서 되게 친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되잖아요. 약간 그럴 때 저기는 되게 그 속도로 친해져서 제 오랜 친구들 중에는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만나고 제가 결혼식 사회도 봐주고 신랑이랑도 꽤 알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극히 적죠. 네. 그쵸. 보통은 보통은 그런 이제 네트워킹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게 참 그 작은 사례들로 자꾸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왜 그 회사 들어가면 별것도 아닌 걸로 소외감 느끼니까 보면 예를 들어 그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흡연자가 적잖아요. 아 맞아요. 담배 타임 이런 것도 근데 다수가 흡연자일 때는 불안합니다. 야 저것들은 저기가 저곳이 흡연실이 인사고과를 쌓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흡연 안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막 술자리에서도 중간에 담배 타임으로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오면은 뭔가 더 저 사람들은 다른 얘기로 더 친해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이제 우리 회사는 이제 하나씩 둘씩 담배를 끊고 있어요. 제가 그냥 다 피라고 해놨는데 사실 우리는 금연 공간이라 이렇게 스튜디오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다 끊고 있어요. 건강하고 좋네요. 요즘 아이스들의 패턴이 보통 다 그래요. 저는 이제 홀로 남겨졌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소외감 같은 건 저는 이제 뭐 느끼지 않는데 혼자 담배 피는 건 나쁘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친구들끼리 갈 때는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날 때는 담배를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그 집은 뭐 아들 딸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가지고 딱 친구네 아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더 친하게 약간 친해지는 기회가 또 되는 것 같아요. 담배를 같이 피게 되면은 문제는 이게 이제 성별 간의 문제로 발전할 때 주로 담배를 피는 약간 펜스룰이 원칙이 된 어떤 세상 을 생각하면 캄캄하죠. 담배는 선택이라도 하잖아요. 어렵지만 아 그쵸. 네. 근데 펜스룰은 선택도 아니고 그냥 성별의 차이로 인해서 나만 회식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하고 나만 저 상사를 내 멘토로 삼을 기회가 없어지고 이거는 이제 그 여성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갈 기회를 팍탈하는 거지 않나? 이게 연대를 해야 해결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같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사회는 연대를 해서 합의를 낼 수 있을까? 아직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여기 찬성하는 시민도 다수야. 네. 그런 것 같아요. 펜스룰도 되게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펜스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메일을 하나 받았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 퇴사를 한 이유가 대학원에 진학을 할 예정이어서 퇴사를 했거든요. 아 네. 이 정들만하니 안녕인 게 이가영 코너 다음 달까지입니다. 뭐 하면은 네. 유학을 간대요. 안녕히 계세요. 아 근데 뭐 금방 또 돌아오긴 해요. 아무튼 근데 이제 학교에서 최근에 이제 안내서를 보내줬어요. 네. 이 학과가 이제 제 전공이 노동정책 공부하는 이제 전공이고 노동정책 대학원으로 유학 가요. 네. 근데 이 이제 전공이 전세계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거든요. 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대륙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문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에서 논쟁도 많고 싸울 거 아니에요. 막 어느 나라는 이제 저희보다 쟤는 부르카를 쓰고 다닌다고. 그런 나라도 있을 테고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어느 나라는 저희 나라보다 더 가부장적인 국가도 있고 아닌 국가도 있고 막 어느 나라는 또 여성에 대한 아니면 성소수자에 대한 되게 생각들이 많이 다를 텐데 그런 이제 싸움들이 이전에도 좀 많았었나 봐요. 제가 이제 여기 학교 지원할 때 지원 준비하면서 정보가 너무 없으니까 그 이사회 회의록도 다 읽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흔적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의 일환 중에 하나로 이 안내서에서도 반영이 된 게 딱 차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파트가 있었거든요. 아 매뉴얼에 집어넣어야 되는군요. 참고로 지금 이관 팀장이 가는 교육시설은 알아서 전 세계적으로 배정을 둬서 일부 국가들의 한두 사람씩 되게 다양한 국가에서 네. 좀 안배를 해서 뽑아요. 네. 대학원생들이 들어가는 곳이라 그리고 또 출신 지역 같은 거 이런 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놓으면 문화 차이가 엄청 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충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도 교육도 이렇게 할 예정이고 뭐 그거 외에도 차별 파트를 아예 학교생활 안내서에서 써놓았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차별이 왜 안되는지 이런 내용부터 평이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당연한 내용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고 상호 동중 받아야 된다. 그냥 당연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좀 제가 아 그래 이거 이런 관점이어야지 라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차별이 안되는 이유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던 이유 중이에요. 차별과 괴롭힘은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공통된 관심사에서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함께 일의 가능성을 차별이 줄이게 된다. 차별의 문제다. 이런 관점으로 서술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계속 펜스를 무고죄를 맞게 해서 여성을 고용하지 말아야 되고 여성이랑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게 문제다. 이런 얘기들 듣다가 일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원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죠. 왜 그 영화에서도 많이 보면 너랑 나는 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안타고니스트들이에요. 보통 악당들이에요.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합일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 이 보통 게임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살다 보면 그거 있죠. 정치적인 해법을 내놓으면서도 다르니까 불리해 라는 결론이 때론 편하죠. 그 편한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이런 얘기 보면 정말 눈 씻어지죠. 맞아요. 오히려 이 다르다라는 차별이 다르다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별이 단순이라기보다는 인권 보통 인권의 문제로서만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인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게 우리가 함께 일을 잘할 가능성을 막는 거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것에 있어서도 차별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기도 하다.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되게 그래 이게 필요하지 싶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나는 뭐랑은 안 놀아. 뭐는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다른 인류가 하고 있는 기회를 포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무고죄 우려돼서 펜스룰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오히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꽃뱀으로 오히려 몰아가고 무고죄 무고다 라고 하면서 그거 때문에 성폭력 문제 제기를 더 하기 어려운 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또 모습들이고 그리고 사실 무고가 우려된다고 하지만 성범죄 판단할 때 있어서 피해자 증언만으로 서만 결정되진 않잖아요. 자꾸 그렇다고 흑색 선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법정의 모습을 안 본 사람들입니다. 증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이나 실제 근거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증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라든가 또 하나 또 들었던 생각은 이게 만약에 진짜 무고가 문제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사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사법부를 바꿀 문제잖아요. 사법부에서 더 잘 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여성을 고용을 어떻게 해서 막아질 문제가 아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만 이 사회문제의 해결책을 생각하면 선후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죠. 피해받을 사람을 줄이면 어떨까 이런 계산 네. 제 친구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성폭력 경험이 없더라도 공감이 될 거야 특히나 노동운동한 아저씨들은 이렇게 얘기할 공감을 할 거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이게 산업재해도 잘못이 산업재해 입은 노동자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산업재해가 가능하게끔 한 구조 작업평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다. 아는 분야로 설명해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제 친구 중에 한 명 그렇게 약간 저한테 추천하더라고요. 실제로 저 뭐 20대 청년들만 있는 군에서도 그렇게 얘기들 해요. 중대장들이 워낙에 못 알아들으니까 교육시간에 그렇게 설명해줘요. 너네가 이거 너네가 이거 다쳤다고 너네한테 벌 주고 영장 보내면 되겠느냐 위에서 책임져야지 맞아요. 딱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드라마 관련돼서 이거 노동 관련돼서 좀 생각해볼 지점이다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네. 그 주인공 중에 이제 마지막 한 명이 제인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 제인 같은 경우는 거기 회사에서 글을 쓰는 작가거든요. 좀 글을 좀 잘 쓰려고 노력하고 의미 있는 좀 사회적으로 필요한 글을 쓰고 싶다. 뭐 약간 이런 이제 캐릭터인데 이 제인이 이제 이직을 하면서 원래 다른 회사로 이제 가려고 해요.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사에서 면접도 잘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결국 탈락을 했어요. 근데 그 탈락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다양성 고용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좀 다른 인종을 결국 인종의 지원자를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탈락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본인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자기 TO를 제대로 계산 안 했다. 본인 면접도 잘 보고 아 난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결국은 본인이 이제 탈락을 하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TO를 공개하면서 입사시험에 지원할 조건으로 그런 걸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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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내부에서는 미국의 미디어 회사들은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종과 민족이 최대한 미국의 실제 인종과 민종 구성과 같게 만들어 놔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미디어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게 회사 입장에서도 이익인 게 그래야 소비자의 성향도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의견도 반영되고. 그치만 구직자는 한 민족 한 인종으로 평생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바꿀 수도 없고. 본인은 바꿀 수도 없고. 오히려 저는 이제 제인이라는 캐릭터는 역차별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느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똑같은 에피소드에서 같은 에피소드에서 그 캐시라는 흑인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소셜미디어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스칼렛이라는 회사에서. 근데 이 사람이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돼요.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소셜미디어를 다루는 일에 좀 능력이 있는 여성 한 명을 채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윗선에서 까였어요. 학위가 없으니까 우리 여기 입사의 규정에 아예 지원 대상이 안 된다. 왜 그 그냥 저 부장님급들 되면은 한두 사람쯤 자기 팀에 자격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문서를 봤더니 윗선에서 거절했다. 네. 그 학위가 없어서요. 대학 학위가 없어서 거절을 당해서 이제 이 이사회를 설득을 해서 결국엔 채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에피소드가 같은 에피소드예요. 이제 그 에피소드에서 이제 제인이 아 자기가 이제 탈락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과 이제 화를 표출을 하니까 그 캐시라는 사람이 너는 너한테 영향을 안 미칠 때만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거냐. 왜냐하면 너는 다양성 존중해야 된다. 그런 글을 쓰면서 정작 그게 본인이 됐을 때는 이제 또 불만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다수시민에 대해서 던져지는 질문이죠. 너는 너 먹고 살 때만 인권 얘기할 거냐. 좀 그렇고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제인은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아 나는 인종차별자가 아닌데 인종차별자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한 이제 불만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는 이유는 내가 이 일 되게 잘할 수 있고 나 하고 싶은 일이고 적임자라고 이제 내가 생각하는데 본인의 인종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백인이 백인도 어쩔 수 없는 인종이니까 그것 때문에 취직이 안 된 것에 나는 이제 화가 난 거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회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이건 역차별이죠.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차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이게 되게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양성이 되게 필요한 것도 맞고 그게 회사 입장에서 또 이익인 거고 한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이 캣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이 제인의 입장도 동시에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실제로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소양 교육을 국민에게 가장 잘 시켜놓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직 전 인류의 사회적인 합의가 덜 끝난 문제라고 봐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태어났을 때부터 꾸준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심각성이 있었고 우리 선조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우리 선조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고 얘네 집 선조들은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알면 마치 우리나라에서 시의원 국회의원 공천받을 때 저런 미리 계산해 놓아놓겠죠. 어? 아니야. 여기 포션이야. 이 정도야. 나는 몇 번부터야. 그러니까 그걸 알고 준비 들어가겠죠. 그러면 불만이 덜하거든요. 애초에 내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정해놓은 룰에서 지고 나서 저 사람은 무슨 특혜를 입어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면 지지자들한테 버림받아요. 저 사람들은 또 핑계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적은 비율이죠. 실제로는 더 많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아 되게 아 이것도 인상 깊다. 약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가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제인에게 뭐라 했던 캣이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되게 전문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너는 너한테 영향 안 미칠 때만 다양성 존중하겠다는 거냐. 뭐 이렇게 그 역차별에 분노하는 제인을 비판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돈이 많고 전문직이고 이제 이 캣이 아 스칼렛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인턴으로 꽂아주는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먹고 살만하고 지금 상관없으니까 아 또 저 캐릭터도 좀 본인이 살만하니까 하는 소린데 약간 좀 아 막 말은 맞는데 또 그 캐릭터의 배경을 생각해보면은 아 저 사람도 본인이 또 먹고 살만하니까 할 수 있는 올바른 소리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좀 어렵더라고요. 룰은 내가 이겨야 공정하죠? 아 맞아요. 예. 그 시점에서 그 정치를 바라보면 그 공화정의 정치를 바라보면 되게 이해가 쉽거든요. 어? 저나라 사람들 왜 저런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많은 표를 이상하지 않는다는데 좋지? 내가 이기지 못한 룰 같으니까 옳은 룰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가장 크더라고요. 요즘 사회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습니다. 이가현 팀장이 시간 개념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스트들 중에서 시간을 가장 잘 지키는 편이기도 한데 문제는 지금 이만큼의 원고를 써놓고서 지금 29분 남은 이 시간에 서울대 입구를 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서울대 아 서울역이라서 좀 뭐 늦어도 된다 얘기 날아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오는 사연들도 많은데 우리 마지막 시간에 처리를 좀 하죠. 이런 삶에 가까운 질문들을 던져보는 이가현 코너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 9월 달에는 그때는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게 사회 시스템을 개인이 받아들일 때의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게 됐어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개인의 사연 약간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네. 왜 그 제가 1년에 한 번씩 게시판 댓글 같은 거 보잖아요.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서로 싸워요. 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 방송을 듣고 있냐. 근데 프로듀서 입장에서 궁금하죠. 그걸 알아내야죠. 네. 저분은 왜 우리 방송을 들을까. 혹은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이 흔히 공유하고 있는 일관성을 저분이 갖지 않게 된 이유는 뭘까. 은근히 이가영 코너에서 저는 많이 알아내고 있어요. 그걸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한 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너무 지금 궁금한데요. 큰일 났네. 궁금한데요. 이가영 팀장과 다음 달에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날씨도 우중충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그렇네. 자, 이거. 자, 이거.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거. 마카롱? 달콤하고 고소하게. 진짜 디저트의 맛. 우울한 순간엔 꾸루꾸루.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기약. 진경호. 평산네이처. 이가영 코너는 당분간 다음 주, 다음 달이 마지막이 되겠고요. 사실 후기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다음 달에 좀 많이 몰아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지난달에 만나지 않았던 헬마우스 코너. 네. 헬마우스가 요즘 분노의 투어를 다니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너무 많이 찾습니다. 바빠요. 사람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류의 방송가 프리랜서들은 한 번에 너무 일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또기 오를 때가 있는데. 아, 그렇죠. 그래도 너무 일 많이 하면 또 쓰러져요. 메시지가 꼬여요, 그리고. 네. 그 시사하지 씨가 의외로 시사하지 씨가 요즘 예전보다 출연 횟수가 좀 줄어가지고 주로 볼트에 많이 계시는데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하루에 몇 개씩 찍고 녹음하고 이럴 때보다는. 네. 헬마우스가 좀 바쁠 때입니다.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 그리고 이가영 코너가 다음 코너가 후기에 대한 이야기. 후기 얘기도 좀 할 거고 무슨 얘기할지 아직 잘 몰라요. 아니, 그러면 이제 청취자분들은 지금까지 느끼는 바가 있었지만 글로 적지 못하신 분들은. 많이들 적어주시면. 네. 네. 선물 많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소개되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는 헬마우스 코너. 아니구나. 다음 주에 헬마우스 아니에요? 헬마우스로 봤는데. 김민아다. 제가 잘못 봤어요. 저도 잘못 봤어요. 계속 심심해진 김민아와 함께하게 되겠고요. 아주 오랜만에 시사하지 씨가 3주 연속으로 나오네요. 어, 그러네요. 시사 아저씨를 만날 거고요. 토요일에는 익숙한 사람과 새로운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코너예요? 그동안 이런 이름을 붙인 적은 없으니까. 새로운 코너예요. 아니, 뭐 이 사람하고 새로운 코너를. 그러게 말이에요. 하긴 성가병은 맨날 새로운 코너구나. 근데 원래 이 사람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런 코너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근 한 4년 만에 처음 안 해요. 지금 옛날 기록들을 쭉 뒤져보니까. 제가 그 이상형 처음 만난 게 2017년이에요. 되게 오래 됐어요. 그렇죠. 새로운 코너를 준비 중입니다. 다음 주 8월 마지막 주에도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시오. 다음 주 목요일 한국시간 목요일로 5시에 다시 인사드리죠. 그것은 알기 싫다. 427회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디 더블유 케이